으. 헐라 카롯 케이크입니다 당근 케이크예요.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아주 심플하고 들어간 것도 많이 없고 시나몬을 넣어 놓으니까 그 맛과 향이 정말 장난 아니게 맛있네요. 당근 200g 을 넣고 해바라기 유 150ml 을 넣고 이것을 곱게 갈아줍니다. 여기다 계란 3개를 넣고 같이 갈아줍니다. 일반 밀가루 200g 에다가 베이킹 파우더 2 티스푼을 넣어주세요. 좀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티스푼을 시나몬 가루 계피 가루가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2 티스푼을 넣어주세요. 이제 계란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갈아 놓은 곳에다가 이거를 좀 이렇게 믹스를 해 가지고 이 체에다 쳐주세요 브라운 설탕 150g 입니다 이거를 믹스를 해 줍니다 빵틀에다 기름종이를 한 개 깔으시고 이 버터로 살짝 이렇게 옆에 코팅만 해 주십니다 이제 여기다 부어 줍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여기다 견과류 슬라이스 된 견과류를 좀 넣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안 넣을 거예요 200도 오븐에 30분만 구워주세요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오픈해 볼게요 와우 자 잘라 볼게요 향이 너무 맛있게 나요 시나몬 과장 넣어 놓으니까 그 향이 정말로 맛있게 나요 한번 시식을 해 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가록 케이크 당근 케이크 인데요 가성비도 적게 들고 만들기도 쉽고 심플하고 오븐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케이크입니다 이 케이크 한 조각하고 커피하고 드시면 정말로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